제시작 호살대 호살이 그렇구나 호살대 호살대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로 고맙다 난 내가 아 누구나 나무 나무요 아미타울 악취 무명원 아미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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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아미타울 48월의 지연을 박소여 내 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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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월의 지연을 박소여 내 영물로 48월의 지연을 박소여 내 영물로 오사이체 오사이체 하아 으 으 아 어 으 아 으 으 으 나무여 맞아. 음은 됐어. 시작! 그렇지? 그렇지? Nothing воз그러 가는 후 다 나무요 아 방탄이 나무시다 나무요 시작 나무나무요 늦게 올리지 말고 더 빨리 올라가게 어 이렇게 한박이 다 고스란다 나문나무요 어 시작 나무나무요 어가 미리 나와야지 어 어 미리 나와야지 아가 미리 나와줘야지 다섯 박제에서 나와줘야지 그리고 여섯 박이 고스란히 어 이렇게 나와야지 왜 그것을 뒤로 붙여서 여섯 박이 아어가 아니고 시작 나무나무요 그렇지 이 양반이 맞았어 나무지는 안 맞네 나무 나무요 그리고 무도 저기 지금 음이 처졌어 조금 더 올라가야 돼 나무 나무요 오 이렇게 돼야지 시작 나무나무요 나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둘만 맞았어 조금 덜 올라가는 게 약간 더 올라가 나무 이렇게 올라가 시작 나 나무요 나무요 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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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울 암지 거기가 거기가 다 들리네 5인 5색으로 오면 어떻게 들려 악취 무명원 성취기기 숙명원 성취기기 숙명원 성취기 숙명원 숙명원 푹 떨어지지 말고 숙명원 무거수고고 이렇게 해야지 시작 숙명원 무거수고 악취원에 쉬여를 가소 잘한다 갔다 가라 저 물러든 다시 바로 내 자 가소 잠시 전 여운의 여운 내내 잘 가다가 거기서 자중질하래 여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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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riteneca 4 この黒 4 4 4 4 4 5 *** *** 이렇게 *** S Menu 물로 길이나 닦으세 저기 뭐야, 길 어렵게 닦긴 닦는다. 닦았어, 그래도 거기에 닦으라고. 48원이 잘 안되는가? 그래, 거기 다시 할까? 거기 어렵긴 어렵지. 진짜 어려워, 거기. 문도 못 잡고. 사십팔 원에 사십팔 원에 사십팔 원에 사십팔 원에 사십팔 원에 쉬어, 쉬어, 르거글, 르거글, 가소, 가소. 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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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염불로. 이렇게 시작. 여, 고, 고, 레, 염불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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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제는 많이, 많이 잘 됐어. 안 되는 데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자기 자신들이 Lot에 잘 안 되는 데로 집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해서 중정적으로 하니까 잘하네. 굳어버리면 고치. 사십파로 가네. 사십파로 가네. 시어로 가볼. 시어로 가볼. 시어로 가네. 그치, 거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시어로 가네. 시어로 가네. 시어로 가네. 시어로 가네. 시어로 가네. 시어로 가네. 차 좋아. 잘한다.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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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무여 아미타불 나무나무여 아미타불 쿠쿨 이렇게 하면 돼 잘하셨어요 혼자씩 시키면 못 dólares 돌아가면서 혼자씩 해야 돼 머리가 지나서 하나는 누가 будто 하나를 샘플링해서 시켜볼까 부모 breeding 한번 해볼려 그래 총대 한 번 매봐 들어 봅시다 회장님 해볼래? 이불경도 불알이면서 불알이면서 어깨로 해봐 시작 어렵지 어렵지 근데 잘은 했는데 음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식임을 할 때 그루핑을 잘 못한다 이게 다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 만들잖아 우리 문장으로 막 프레이징 만들잖아 이거 그루핑을 잘 못해 그루핑이 잘 돼야 되거든 그 시작점을 잘 찾아주고 매조지를 잘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동글동글 연결연결이 되는데 그 선 연결이 자유롭지 않은 그게 있네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 되겠네 점검해야 되겠어 전체 사운드로만 들으니까 잘 하는 것처럼 들려 그리고 몇 군데만 못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근데 이렇게 개인을 샘플링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스가 많네 얼마나 됐다고 하자 그래도 잡아야 돼 초반에 근데 잡지 않으면 굳어서 굳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음이 둥둥 떠서 안 되고 이거는 능청능청 감겨야지 휘청휘청하게 그러니까 나도 막 떼창에 숨어서 같이 따라가거든 떼창에 숨어가지고 그게 좀 안 나지 그리고 이 뒤로 가는 것은 자기네들 배워봤잖아 크다 어려운 게 없잖아 크다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진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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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름 나지 그럼 뒤에끼 뭐 슬퍼기나 해 자기들아 그치? 하하니 앞에서 나오지 뭐 뒤에서 슬... 뭐 나무야 나무야 해서 뭐 슬프냐고 얼마나 그치? 앞에서 다 있어 그 앞에 진향에 다 있는 거야 회장님이 지금 한번 하다 오세요 하하... 그러면은 얼굴이 또 쏙 빠져버려 겨우겨우 동그랗게 된 얼굴이 또 홀쩍해지니까 이왕 자기야 자기야 자기가 말했으면 책임져 회장님만 하러 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싹 이렇게 돌아야 하는 것이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해 그렇지 않지 그런다고 해서 회장님만 딱 샘플링해서 시키면 안 되지 다 똑같이 배웠는데 거기만 먼저 하면 되겠어? 그 저기 뭐야 따로따로 해서 시키면 모를까 딱 샘플링해서 시켜봐라 그 우리 부원장은 좀 다른 유치라서 시킨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돌아가면서 해야지 회장님이라고 해서 딱 시키면은 저 저기 겨우 볼이 좀 동그레졌다가 회장님 먼저야? 볼이 다시 홀쩍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회장이 노래 잘해서 뭐 회장이 아니여 어렵긴 어렵다 그치? 어렵네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좀 돌아가야지 해봐야지 누구든지 지나가는 거야 다 이랬어 여기까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고 자기가 딱 던지 말든지 그래도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자꾸 이제 안 되는 데는 자기네들이 하면서 일러주세요 누구든지 안 되면 안 된 데를 중점적으로 하게 중점적으로 해야 돼 오늘 보니까 확실히 저기 뭐야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가 있네 그래도 우리 부원장이 크틀을 다 잡았는데 그치 그 저기 구슬은 꿰는데 저 저 쪽 고르지가 않네 울퉁불퉁 울퉁불퉁하네 그러니 그 그만큼 하기도 힘들지만서도 이게 어렵잖아 그래도 잘했네 다음에는 우리 학진님도 한번 해 이제 학진님이 잘할 것 같아 학진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른 소리가 나와서 다른 소리가 나와서 그쪽에서 한 소리 아 맞아 맞아 광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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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지지 구성지고 좋은 소리지 그렇지 우리 학진님도 다른 데서 가셨지 다른 데서 했지 광주제 광주제 잘하지 잘하시는데 5월 광주행사는 꽁지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5월 광주예요 이 노래 아주 유명해요 광주에서요 광주에서 네 518 그 그룹에 있었으니까 난 잘할 것 아니여 구성지게 언제 한번 청해 듣자고 그러니깐 다른 데서 알고 듣겠어요 아 누가 또 두드린다 열어봐 아니요 아니요 아래 아따 진진하겠어 이제 그러면 나무야 나무야 아이고 요것은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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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쉬운데가 푹푹 나오던데 이거 되게 어렵거든 아 좀 어려운데도 있지 어려운 데가 없지는 않지만은 진양에 비할까 진양이 너무 어렵잖아 되고 된 소리잖아 용성하게 안 돼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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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무 나무야 나무부리나 나무야 나무구리나 새 로함이 닿네 동애로 뻗은 가지 엉뚱한 살 열리시고 남의 롯버든 가지는 금호고살 열렸네 나무야 해 나무나무 나무야 나무풀이나 새해로 왕이 닿네 서해로 바른가지 수고살 열리시고 열리시고 그러시다 서해로 바른가지 수고살 열리시고 서해로 바른가지는 하보살 열렸네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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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함이 났네 가자서라 가자서라 풍만삼천을 가자서라 타부함이 타불로 세로함이 났네 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가 어딜을 갈구나 어딜을 갈구나 잘했어, 근데 약간 이상했어요, 얼음 졌어. 오 이룰 갈 거나 오 이룰 갈 거나 심산 홈도를 오 이룰 갈 거나 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의 어렵다니까. 다시 갑시다. 시작. 에 에 에 부터 시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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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를를 갈 거라 시림산 홍로를 어이를를 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잘한다! 저승길이 몰라 흑시구야! 너무 잘 하신다. 제대로 잡으셨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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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잘 잡는다. 이쪽에서 깨졌어. 입이 우리 쪽에서 깨졌어, 지금. 애 늙은이 발 들으면 초승길이 못하건디 오날 보건지 압동산이 초승시 시작! 애 늙은이 발 들으면 초승길이 못하건디 오날 보건지 압동산이 초승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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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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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천 갑자 동방사군 잘 온다 사천갑자 살았는 이 도매 나는 백년도 못살아 에헤에헤에헤에헤야 놀러가자 쉬어가자 한번 가면 못오는 길 오이가리 넘쳐 노화놈 에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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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머나 새왕산 가시자고 아들 저리 오네 살던 집도 가버리고 동네방네 마지막 인사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새왕산이 아니여 새왕산 가시자고 다시 시작 살던 집도 시작 살던 집도 다 버리고 동네방네 마지막 인사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가시자고 하저가 다시 살던 집도 다 버리고 시작 살던 집도 다 버리고 동네방네 동네방네 마지막 인사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가시자고 하저가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가시자고 하저가 하저기로 하저기로 커거구나 시작 하저기 다시 하저기 시작 하저기 하저기로 커거구나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가시자고 하저기로 커거구나 새왕산 가시자고 새왕산 가시자고 하저기로 새왕산 가시자고 하저기로 커거구나 새왕산 가시자고 하저기로 cussions 태어 태어 난데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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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어 태어 저 내 날 좋을 시구나 명명 소상 나르는 다시 만나 보자 서라 보자 서라 그렇지 서라 당신 그렇게 해? 서라 당신 서라 당신 그래서 깜짝 놀랬어 나무관 비타불 시작 나무관 비타불 시작 나무관 비타불 나무관 비타불 시작 나무관 비타불 법성 원융 부인상 나무관 비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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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뭐 그것을 다 풀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샌스크리토라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자네. 그럼 샌스크리토가 한자로 와서 한자가 또 우리말로 오니까 얼마나 요산공 맹당하겠냐. 그러려니 오고 어야 쓰지. 안그려잉. 주문이야, 주문. 그치, 주문이지 일종오잉. 그러면 스님이 주문하면,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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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스님 이리와봐. 다 풀어줘. 그게 뭔 뜻이여? 나 몰라서 못 듣겄어. 스님 좋게 풀어줘. 그럼 살 수는 없잖아. 스님이 그거 풀어주시나면 아니지. li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égalf stay healthy. 꾸준히 distributed 일정ern Harim bis 24交